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11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이중범이고요 왼쪽에는 오늘도 홍란진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롱터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입니다 아 그러게요 최근에 했던 분이 누구셨죠? 윤태호 작가님 아직 안 나갔지요? 윤태호 작가님도 워낙 이야기가 많으셔가지고 두 편 분이 대기 중이고요 오늘 녹음하는 게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2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2월에 들으시는데 기네? 2월 달에 우리 그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도 그날 그렇네 연말입니다 제가 아까 억수수자고 있는데 저한테 급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질문을 그대로 홍란진 선생님께 네네 여름 겨울 하나 꼽으라면 겨울 왜죠? 눈이 오잖아요 눈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눈 눈이 오니까 여름에는 비가 오는 것보다 낫구나 네 눈이 오는 것보다 눈 좋아하세요? 눈 좋잖아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눈이 오면 기분이 좋고 네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학부형의 마인드로 네 눈 치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눈은 네 치우 그런 알아서 치워 아 선생님이 아 진짜 오늘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요 여러분들 흥한지 보실 수 없게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술을 좀 달리셨죠? 많이 마셔서 올해 정말 몇 년 만에 잘 이렇게 많이 마신 어제 달리시더라고요? 네 진짜 좀 마셨더니 그 독한 술을 막 쭉쭉 그렇죠 쟤 좀 잘 마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말을 하시니까 되게 없어 보였어요 마실 때마다 제가 술이 좀 세요 또 한 잔 먹고 제가 술을 좀 잘 먹어요 쟤 좀 잘 마시거든요 어쩌라는 건가 이 사람은 계속 잘 드시더라고요 멀쩡하게 드시면 주로 얼굴 하얘지는 타입이죠 네 맞아요 점점 하얘져서 나중에는 좀 무서웠어요 저는 좀 붉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들 조금 제가 이렇게 취해도 아 저 사람은 안 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네 저도 술 먹으면 티 안 나는 편인데 홍쌤도 전혀 뭐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랬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연재 중일 땐 겨울이 좋고요 음 어차피 안 나가니까 아 추위는 너무 싫거든요 네 연재 안 하고 있을 땐 여름이 좋습니다 음 물놀이 좋아하시죠 물놀이라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저 다이빙 좋아하고 원래는 물하고 안 친했어요 잘 오 물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이빙하고 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게스트가 저에게 다이빙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다이빙 잘 하세요 잘 하진 못하고요 오 제가 알기로는 이따 물어봐야지 어 제 최근에 근황이요 네 저번에 페북에도 썼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 친구가 생기는 경험이 있었어요 오 보통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회 친구 나이 먹고 만난 친구는 뭐 어차피 껍데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맞죠 맞죠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이 서른여섯에 세 친구가 생겨서 코칭과 말을 정리하는 경험을 쭉 하면서 느낀 게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은 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만나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연 발생하죠 자연 발생 맞아요 살다 보니 친구가 돼 있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걸 많이 보냐면 내가 어떤 거에 상처받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들 네 물론 이제 오래된 친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은데 가끔 가다가 재난 같은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꾸 내 자존감을 깎고 모진 말을 하는데 친구니까 라는 핑계로 상처 주고 그렇죠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죠 있잖아요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라는 게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고 만나면 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누구를 새로 만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더 본격적이고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전 더 상식적이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구를 훨씬 더 진통으로 칠까요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닐까요 같이 한 시간에 오랫동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이 만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보통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거래처 직장 상사 이렇게 그래서 이해관계가 그것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요즘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관계는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자 홍난지 보수 제가 리셋 리부트 하겠습니다 띡 돌아와라 돌아와라 난지난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오랜만이죠 여러분 언제나 지적이고 그럴리가요 똑부러지고 언제나 놀림당하고 꿀잼이긴 하죠 아무튼 오늘 홍난지 선생님이 이 상태라는 걸 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나이 먹고 나서 친구가 한 명이 새로 생겼어요 일곱 번째 친구예요 나이 먹고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롱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롱터뷰 녹음하러 오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을 때는 네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보통 뭘 물어보십니까 보통이요? 이해를 해보고 싶은 적이 없었나요? 이해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남편분이라거나 아드님이라거나 아 그 뭐 질문 제가 질문을 던졌다기보다 뭔가 남편에게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를 받았을 때는 그 남편분이랑 데이트를 할 때 네 네 자기의 발 사이즈 남 얘기하듯이 네 발 사이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드를 타는 걸 되게 보드 타는 걸 좋아하는데 보드화를 신었을 때 자기의 발 사이즈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인 발이 되게 작은 편이래요 키에 비해서 그래서 발이 몇이신데요? 그랬더니 263? 이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263?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효과가 그 주변에 저 손 발 사이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귀여울까? 그때가 그땐가? 결정적 순간? 네 이 사람에게 반하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해고 말고 263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돼요 지금 남편분과 만나게 된 계기는 263 제가 질문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답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누군가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질문들을 하죠 네 질문을 하거나 관찰을 하잖아요 저는 관찰을 많이 해요 줄 뭘 보세요? 발 사이즈? 발 사이즈 안다 280분 걸 보니 어떻겠군 이런 거예요 네 그분은 그냥 계속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저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리고 저럴 때는 저런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 어? 저건 되게 싫어하는 표정 같아 근데 저걸 왜 감추고 있지? 아 저런 성격이신가? 저 사람은 주로 뭐를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관찰하고 어떤 데 기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죠 미묘한 표정들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해요 주로 소개팅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네 전 너무 꿀잼이거든요 아우 저 너무 싫던데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이 감정 입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숍에서 일할 때 연말이잖아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 옆 테이블, 뒤 테이블, 건너 테이블이 모두 소개팅 중입니다 보통은 크리스마스 전에 참 많이들 하시죠 아 왜 꿀잼이냐면 대부분 상대방에게 접근해가는 질문의 루트가 똑같아요 오 너무 신기했어요 주로 어디 사세요 같은 걸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형적, 지리적 맥락들을 파악한 뒤에 바로 이제 저걸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루트 A, B가 나뉘어요 비슷한 지역 혹은 학교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족보 따지죠 누구 아세요? 안 걸린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취미로 가요 그렇죠 취미 보통은 취미로 가죠 그렇죠? 여러분 청취자분들 들어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보는 게 많구나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누굴 만났을 때 롱톱이 형식으로 약간 물어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아 내가 이제 이 팟캐스트 진행이 익숙해졌구나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로, 루트, 궤적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롱톱유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억세 씨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나가 없어요? 저 저만 했는데? 네 어제 술을 마셨다 네 알겠습니다 속년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주량을 물어보는 건 별로인가? 네 저 주량은 잘 모르겠어요 네 주량 끝을 모른다 즐기는 술은?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즐기는 술은요? 제가 근데 술을 잘 안 마시잖아요 근데 요즘대로 느낀 건데 차라리 독주가 나은 것 같아요 독주가 낫다? 네 뭐 고량주 이런 거 네 맥주는 잘 못 마시겠고 아 난 맥주 같은 건 물 같다 아니요 독주가 낫다 배부르다 아 배만 부르다 네 네 여러분 아시죠? 그 저희 웹툰스쿨의 오프닝만 모아서 들으시면 마치 그 피카츄빵 스티커 모으듯이 홍란진 선생님의 캐릭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음 오늘의 홍란진은 독주를 좋아한다 그리고 주량은 끝이 없다 이 정도 뭔가 굉장히 가공이 많이 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로 약간 반전 매력이 있으시죠 자 본격적으로 영양가 없는 저희 근황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 근황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되게 없어 보시는 거 아세요? 제가 마치 저 술 잘 마시거든요 이러는 것처럼 저희 근황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근황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에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요 자 오늘의 손님 누구시죠? 네 오늘의 손님은 아 이거 안 하시면 또 서운해 하시는데 야 하지마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또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하지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엾톡텐 하듯이 1위 자 오늘의 오늘의 게스트 해도 해도 부끄러워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것도 안 하시면 안 하면 되게 서운해 하세요 안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 하시잖아요 이 표정 봐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이거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손님 앞에 놓고 오늘 오래오래 이종몬 작가님을 관찰했는데 좋은 표정이야 변태인가요? 이런 걸 왜 좋아해요? 남들 앞에서 타인 앞에서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보는 기분? 왜 내가 부끄럽지? 좋지나요 해주세요 하세요 네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망가지지 않고 망가지죠 망가지죠 바로바로 이번에는 이종몬 작가님의 절친이신 억수씨님을 모셨습니다 네 억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준석이라고 하죠 공명은 남준석입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오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억유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던 네 익숙한 목소리죠 억유 청취자분들께는 저 언제나 저 졸린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좀 할까요? 네 남준석 작가님 억수씨님께서는요 1980년생이시고요 성균관대학교 중국철학 학사하시고 그리고 20대 때 초반에 만화를 배우시려고 한겨레 만화학교에 들어가셔서 만화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어떤 미소를 통해서 데뷔하셨고 어떤 미소 오랜 말로 들어본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억수씨님의 억수씨 제가 자꾸 억수씨 작가님 억수씨님 억수씨의 인여적 표현이라고 하죠 억수 작가님의 작품은 호호가 있죠 호호 지금은 호호 옛날에는 여롱님이 보고 계셔를 늘 얘기했었던 네 끝이에요 억수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예예예 와 그리고 여기는 억수 작가님의 팬 두 명의 참관 학생이 앉아있고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질문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시고요 네 억수 작가님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신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작 준비하고 있고요 네 신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제일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게스트였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제일 비싸게 부른 게스트예요 어? 내가 계속 불렀거든요 뭔가 모순인데요 어 내가 계속 불렀는데 자꾸 타이밍을 재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왜 안 나오죠? 그동안 왜 안 나오신 거죠?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신작 준비가 바빠서잖아요 그죠? 신작 준비가 바빠서 신작 얘기 좋은 명분이다 신작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억수 씨를 호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 네 그래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네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작 얘기 좀 해달라고요 아 신작 얘기 하라고요? 오늘 힘들다 나 아 옆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생각들이 없어 저기요 아 죄송해요 좀 더 친절하게 해봐 좀 더 친절하게 다음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 지금 녹음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도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그냥 약간 뭐랄까요 약간 생홍 저는 원래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드라마 많이 하셨죠 네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약간 환타지를 섞어서 생활 환타지물로 해서 그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이 나오죠 요정이 나와서 제가 이런 얼굴을 하고 또 나름 귀여운 걸 잘하기 때문에 아 잘하죠 낭만부를 보지만 알 수 있죠 귀여운 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이제 문을 두드려보자 오 네 이런 생각으로 좀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길진 않고요 호흡은 한 20화 내외? 20화 아마 전후로 끊길 것 같아요 오 그런 표현은 뭐 할아버지한테 배우신 거예요? 마음에 문을 두드려보자 요즘에 아니 재밌는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영화도 좀 재미가 없고 게임도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책을 읽어야 오히려 아 급기야 텍스트를 읽어야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런 뭔가 문학적인 표현 약간 좀 이제 문어작 표현 구문적 표현 탈모드 이런 거 사실은 진짜 게임 엄청 좋아하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는데 요즘 급기야 책까지 가셨다 지금은 좀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억수 작가님과 저는 꽤 오래 봤습니다 제가 데뷔하기 전에 처음 만났죠 그때는 스타 작가 그때 이미 여롱님이 보고 계셔로 데뷔 준비하는 저 같은 작가들의 스타 작가였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한 얼마나 됐죠 저희가 10년 됐나요? 10? 9년 됐나? 니칵네칵 한 2008년? 9년쯤 만났을 거예요 처음 노니까 지금 좀 있으면 10년 되겠네요 작업실 같이 한 6년 정도 같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못 볼 걸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 볼 걸 대 볼 걸 한 9대 1 비율로 보고 진정한 친구 오랜만에 중화등을 실감로 체험을 해야 돼 순식간에 호로록 지나가면 못 볼 걸 리스트가 몇 개 있죠 그리고 같이 외국에 같이 나갔다 오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렌치? 아 그렇죠 프렌치 오늘 거기밖에 또 외국 나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앙글렘 한 번 그러면서 오늘의 롱터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있죠 늘 알고 지냈던 사람에 대해 재발견하는 즐거움 그런 맥락으로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별로 긴장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되게 많은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그 궤적을 가만히 보면 네 기대됩니다 네 스위치는 사셨어요? 네?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안 사가지고 지금 책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책이 단가가 좀 더 싸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인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마리오 오디세이 안 하세요? 저 슈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스위치가 뭐예요? 아 닌텐도 스위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뭐 이렇게 가락 낀다는 건 봤는데 가락 낀다 스위치 표현하는데 그냥 가락 낀다를 일축하는 사람 처음 보네 그게 약간 PSP 같은 거예요? PSP 같은 건데 그러니까 거기 게임기 안에 액정이 따로 있는 거지 테레비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게 집에서 그 어디에 꽂으면 바로 TV에서 나오고 그냥 뽑으면 바로 휴대용이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하다가 나갈 때 그냥 쭉 들고 나가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전혀 렉이 없는 아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나? 잠깐만 되게 사람이 이상하게 만든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게임을 들고 가세요 사는 게 불행해서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서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게임을 하던 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저는 그랬는데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오른손간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억수씨 억수 작가님은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평소에는 저는 사진으로만 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뷰 글 그리고 작품으로 뵈니까 되게 예민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섬세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어 섬세하다 예민하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좋습니다 네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죠 요즘 아내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아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 나랑 똑같은 말한다요 아내한테 근데 그게 참 좋은 말인 게 뭐냐면 네네 어 굉장히 디펜스가 잘 돼요 아 그렇죠 뭔가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 아 나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상하다는 짓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뭔가 이제 이제 뭐라고 해 네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진짜 이렇게 말하면 진짜다 그럼 정말 네 별로 할 말이 없어 상대방이 상대방이 별로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오늘의 오늘의 꿀팁 리딩 포인트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답하자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난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뭐라고 대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거로 네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됩니다 어디서 봤냐면 라디오스타에서 아 네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그 빅뱅 편이 있었는데 네 이제 막 그 탑 탑의 기행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구라 씨가 그걸 대고 아 뭐 왜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이제 뭐라고 하니까 되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탑이 씨 웃음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저거다 저거다 저거는 모든 걸 실드가 될 수 있구나 좋은데요 저도 이제 정말 예민하시다니까요 그런 걸 딱 캐치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섬세하다 독자들은요 연옥님 보고 계셨때부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옥님이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아직 만화가 데뷔 준비하기 전이었고 이런 만화 처음이야 그때만 해도 아직 개인 홈페이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 참 네이버 연재하기 전이요? 네네네 완전 초반에요 완전 초반 연옥님 처음 올라왔을 때 지구상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지금은 호로만 알고 계신지 독자님들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벌써 2007년도에 연재됐던 작품이니까 실제 연재된 게 그 전에 개인 블로그에 처음 올라왔던 건 언제죠? 2006년도요 그렇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렇죠 만화를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을 때 너무 신기했던 10년이 넘었네요 넘었죠 11년 전 너무 신선한 형식이었어요 그때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때는 봤어요 너무 신선한 형식이어가지고 늘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했던 작품들을 쭉 보면 독자분들은 억수씨를 딱 생각하면 자기만의 어떤 지문이 명확한 사람 아 이거는 억수씨다 라고 명확한 지문을 묻히는 작가라고 인식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롱톱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한 편도 안 들어봤어 우와 제가 작업할 때 보통 그렇습니다 약간 팟캐스트를 이루고 잘 안 들어서 이럴 때 한번 해줘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한마디 아니 여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 타임은 아니고 아닌가요?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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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스쿨의 취향이 아닐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라디오를 잘 못 들어요 제가 라디오를 잘 듣는 아 라디오를 하셨는데도 라디오를 했는데도 저 스스로도 모니터링도 거의 안 했고 아 그래요? 안 들었어요? 네 그게 이 사람입니다 어교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아 왜 즐거웠다며 이랬었어 외로웠어 같이 있는데 외로웠어 기억났다 아 왜 그래 자 롱톱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고 하여 주작가님 얻지와 저희의 기본적인 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참고는 작법서도 아니고 한 명 두 명의 인터뷰도 아니고 여러 작가님의 다양한 작가 되기 경로를 쭉 이어서 겹쳐서 보는 것이 어떨까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제시해 주자라는 명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뭔가요? 억수씨의 인생에 만화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가장 어린 시절 언젠가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3학년쯤 그때 당시에 아이큐점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아이큐점프죠 전설이었죠 소중챔프와 아이큐점프가 있었는데 저는 아이큐점프파였습니다 저는 챔프파였습니다 저는 드래곤볼을 좋아했거든요 전 슬램덩크였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죠 슬램덩크는 챔프 드래곤볼은 점프 근데 이제 그러다가 1500원 뭐랄까요 저는 좀 약간 당시에는 되게 인기였고 재미없는 애였거든요 당시의 눈이라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인기 많고요 졸라 잘나가요 농담이고요 왜 이렇게 헛소리네 아무튼 좀 외로웠거든요 당시에 소위 아싸 네 좀 아싸였죠 이건 제가 이제 다다음 작품쯤에 쓸 뭔가 워딩이기도 한데 네네 저를 당시의 한마디로 묘사하면 학교에 인기없고 밥만 많이 먹는 애 있잖아요 인기없고 밥만 많이 먹는 애요? 약간 오지 않나요? 그 느낌이? 인기없고 밥만 많이 먹는 애 몇 살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때도 아무튼 근데 제가 처음에 최초의 기억은 그 아이큐점프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학교에서는 흥미가 없고 나도 흥미가 없고 애들도 나한테 흥미가 없고 외로운 상태였는데 만화책을 보면은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이걸 만들어보고 싶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만화책으로 그리시는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께서 그리신 그림 중에 손바닥 있죠? 네 그걸 따라 그려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손바닥을 따라 그려본 거예요 아 네네 그 식화된 손을 그 어렵다는 손 근데 그걸 따라 그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그러면서 어? 뭔가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초로 아 그럼 내가 만화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와 신기하다 네 그런 순간들이 다 있어요 자기를 발견하셨군요 내가 이걸 따라 그려보니까 되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 애들이 좋아해 아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정식 루트잖아요 아 전형적인 전형 정말 ABC죠 정말 티피컬한 티피컬 따라 그려보니 기분이가 좋아 기분이가 좋아고 애들이가 좋아해 애들이가 좋아해 그렇죠 그렇죠 나는 조금 뭔가 그러니까 아싸 팔출인가 너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은 관종이다 아 기본이죠 관심이 고프지 않으면 뭐라 만화를 그리겠어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도 굳이 뭐하러 만화를 그리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진짜 수많은 작가님들에게서 여러 가지 경로를 들었지만 얼추 비슷한 출발점은 여기 있어요 맞아요 나는 아싸라는 게 공통점은 아니고요 네 어떤 작가님은 옛날에도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도 그랬어요 나는 무엇으로 주목받을 것인가 음 이 세상에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지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이제 드래곤볼이요 따라 그리는 손오공 하나 한 장 제가 여덟 살 때거든요 오 잠깐만 나보다 두 살 위니까 3학년 맞네 제가 1학년 때 비슷하게 억수 작가님이 3학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드래곤볼을 따라 그려서 두 명이 아싸가 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아니 인기를 얻진 않았어요 그냥 아 쟤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캐릭터가 생기는 거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도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아 노바디였다가 그림 그리는 애라는 호칭이 붙잖아요 인기가 많다는 거는 반에 그 여성 학우들에게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데이에 초코렛 하나둘씩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인기 그런 게 없었어 하나도 그냥 밥만 많이 먹었어 인기 많은 사람이 밥만 많이 먹으면은 인기도 많은데 밥도 많이 먹어 아유 얼마나 좋아 밥도 잘 먹어 밥도 잘 먹고 인기가 없으면서 밥만 많이 먹어 초코렛도 없고 밥만 많이 먹어 아 정말 책상 치지 마시고요 초코렛 없으니까요 밥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밥을 많이 주셨어요 심리학적으로 헛헛한 마음을 당분으로 채운다는 거 탄수화물이 짱이죠 그렇죠 당이죠 그럼요 우리 뇌는 당에 보통 이렇게 전개되나요? 아 지금 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전에는 그림이나 혹은 만화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요? 진짜 너무 당신대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프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프라모델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저 조세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손세지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조세지가 좋지 않대요 그걸 만들... 시끄러워 잘 만들면 그게 과학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오타쿠가 됩니다 보통 그렇죠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던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제 그러다가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닫고 바로 접었죠 보통 그렇죠 건담 만들다가 그렇죠 수학에 들어오는 순간 엔지니어에서 오타쿠 쪽으로 틀죠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걸 몰랐죠 저희 어릴 때 그 프라모델 정말 싼 거 있었잖아요 100원짜리 문방구 가면 뽑기요? 아니요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 네네 100원 200원에서 가짜폼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100원 200원에서 이렇게 로봇을 조립하는 걸 왜 나만 알지? 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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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그란 거에 들어가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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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 네모난 상자 아 500원짜리요? 어 나 때 100원이었는데 시간 차가 좀 있습니다 고를 수 있죠 내 동생 맨날 100원 200원 제가 초등학교 때는 100원쯤 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 동생이 항상 그거 가지고 와서 조립했거든요 걔도 꿈이 과학자였어요 뭐 만들보다 과학자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모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 과학 상자쯤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이걸 잘 만들고 있으니까 너 커서 과학자 되겠다 우리 어머니도 약간 무지하셨던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나레이션 박스를 깔아드리고 싶으면 그 소녀는 커서 오타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요 끝이에요 과학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랬다가 과학자 꿈을 접고 밥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만화가의 꿈을 꾸게 된 거죠 3학년 때 네 3학년 때 즈음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 아까 처음 소개하실 때도 들으셨지만 20살 20대 초반에 만화를 본격적으로 배웠다는 지점까지 우린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 그때가 사실은 만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나이로는 늦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죠 만화를 처음 제대로 그려보는 것 치고는 늦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벌써 10살 때 10살 때 이미 만화에 대한 인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의 공백을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약간 부모님들은 부모님은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과학자가 될 사람 싫어하셨다기보다는 과학자가 차라리 되기를 원하셨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어머니한테 그냥 나 만화가 할래요 이랬더니 이제 또 이제 또 전형적인 거죠 반응들이 네 그렇죠 어머니 같은 경우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방임하시는 타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니 인생 니가 살고 니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마치 호 어머님처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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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때 즈음에는 학생이면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었거든 아 네 그래서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좀 잔소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친구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우리 당시에는 오락실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퍼 그러면서 이제 어 학교에서도 오락기를 만든답시고 이제 노트에다가 오락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 그림을 근데 거기에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어 게임회사 쪽도 갑자기 루트가 열리네 아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싸가 살아놓는 법 네 그림 그림을 그리자 네 그러면서 아 여기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어렸을 때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뭔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어 그때는 아직 원고는 아니었던 거죠 그림은 원고를 최초로 했던 건 중학교 때였어요 아 그럼 초등학교 때는 계속 그림만 그림만 그렸고 만화가 뭔지는 몰랐고 그렇죠 그냥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있었죠 이게 어쨌든 주워듣게 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음 액큐점프 같은 것도 보면 근데 그런 건 알았죠 아 만화를 그리려면 펜을 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펜을 처음 써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손이 자기 손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 손이 아니야 자기 손이야 자기 손이야 남의 손이에요 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펜을 들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 잉크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렇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엉망진창을 그리다가 과연 만화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하다가 중학교 때 만화부가 있었어요 만화부 작가의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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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하죠 성공했다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오만함과 자만에 빠져서 어머나 몰락하는 괜찮은데 그리고 끝나 몰락하고 끝나는 뭔가 제가 마지막 씬이 생각나는 게 내가 거지가 돼서 깡통을 차는 듯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단편을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작가의 고뇌 야 박수씨의 현실 말고 작가님들의 현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빡세죠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단편 원고로 완성했던 기억이 있고요 연홍이 보고 계시를 보면 네네 주인공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홍님이 보고 계시는 자전적 성격의 작품입니다 어느 정도 작가가 들어가 있는데 주인공 정수의 어린 시절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주로 이제 자신이 갖고 싶은 거 닉스 청바지 이런 거 그런 걸 그리는 게 나오는데 원고를 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그림들은 대부분 진짜로 그러셨어요?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들? 네 그런 그림들이 있었죠 있었고 근데 대부분 그렸던 거는 그냥 뭐랄까요 어 당시에 있는 이제 멋진 소년만화들 있잖아요 액션 만화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따라 그리려고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모작을 많이 했다 네 아니 모작보다는 이걸 보고 그 그림은 당시에 손도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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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따라 그리는데 너무 힘든 저는 모작을 너무 싫어해요 네네 따라 그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 스타일로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구만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그림 작업은 그 뭐랄까요 종이 A포즈보다 좀 B포? B포인 B포 정도 여기를 되는 종이를 길게 두 장을 붙여요 네 그러면서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오 뭔가 점프하는 지금도 집에 애니메이션처럼 네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점프하는 동작으로 그려본 그러한 작업들을 좀 했었죠 혼자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네 그냥 혼자서 이야 부모님 보고 있으면은 쟨 또 뭐하고 있나 밥만 많이 먹고 쟨 몇 공기를 먹으려고 또 저러고 있나 오늘의 테마는 밥을 많이 먹는 거네요 네 네 그런 거 그렸을 때 되게 그리고 나면 아니 그렸을 때 정말 즐거웠고 네 그리고 나서도 되게 뿌듯했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작가님들마다 그 그림과 이미지를 연습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네 홍남지 선생님은 그림 공부했을 때는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모작하고 그랬어요? 저도 모작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아 안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난지쌤 그림도 독특해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만화 전공이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당신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흔한 그림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 달라요 약간 모작을 해서 만화를 처음 배운 저 같은 캐릭터가 있고 처음부터 그냥 자기 방식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억수씨 같은 타입이죠 맞아요 옛날에 잡지 떼기 하던 거 제가 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자기 스타일로 그냥 그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 언제요? 우리 작업실 있을 때 형이 보여요 아 네 잡지 떼기 이랬었나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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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잡지 떼기 했던 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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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네요 만화부 때 얘기로 넘어갑니다 일단 뭐 초등학교 때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네 네 만화라는 형식 만화라는 그 모습 네 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고 이해한 게 중학교 때 네 네 자 중학교 억수씨는 어땠습니까? 시댔어요 그때 만화가 지망생에 여전히 만화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미? 만화가의 꿈은 그때 이후로 계속 가졌던 거 같아요 근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 마음속 한 귀퉁에 이렇게 막연하게 네 그러면서 그냥 만화부 때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지냈고요 그냥 뭐 애들이랑 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정범 작가 같은 경우는 네 네 이게 뭔가 목표적 지점이 있으면 거기로 달려나가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행동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작가님이 확 찾아간다거나 아 네 네 뭐 그러한 뭔가 실질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겁이 많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은 모르고 매뉴얼은 모르니까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오 그냥 그런 생활을 지내면서 어 그런 건 있었으니까 내가 펜을 못 쓰잖아요 네 펜을 못 쓰니까 저는 사인펜으로 그렸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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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펜 중에서도 그 컴퓨터 사인펜 있죠 컴사 그거는 신기하다 잘 안 번져요 그쵸 네 잘 안 번져서 그런 걸로 그리거나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OMR 카드의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OMR 카드의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 천천히 밥 먹고 요런히 밥은 네 밥은 언제나 네 탄수화물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연홍님 초반 부분이 사인펜 느낌의 두꺼운 선으로 되어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인건가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저의 실력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어떻게 그린지 잘 모르니까 되는대로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잘 그리세요 진짜 그런 것 치고는 왜 붙여요 진짜 잘 그렸어요 아니 본인이 되게 잘 실력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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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냥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테크닉이 많은 그림들을 보면 되게 그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거를 따라 그리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톤 막 붙이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옥님 때도 그런 뭔가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실력이 부족한 데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네 네 네 중학교 때 작가의 권회 이후로 죄송합니다 제 최초의 단편 네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었는데 아니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학교 때 네 네 그게 전시가 됐거든요 어머나 전시가 그게 이제 만화부 학생들이 전부 다 전시가 돼요 네 네 네 제 작품도 거기 걸려 있었을 텐데 아마 그때 혈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나 전시가 되고 학교에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그 학교 이상한 거죠 어 작가의 권회 원고 이후로 정일 때에요 남이 얘기해낼 거 되게 이상해요 작가의 권 중학기라는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네 작가의 권회 이후로 그 만화부 생활할 때 네 네 주변에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만화부였던 거 같아서 네 혼자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아 아니 그러니까 그 그 CR CR 맞나요? 그 학생 방과 활동 CA요? CA CA가 같은 반 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만화부에서 아마 저 혼자였던 거 아니면 친구 한 명 있었던 거 했었어서 저는 되게 좀 폐쇄적인 사람이라 그냥 끼리끼리만 놀거든요 네 네 네 네 막 새로 이들이 있다고 해서 막 사귀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화를 원고를 쭉 했는데 다른 원고는 만화부 하면서 하나만 그랬을 거 아니잖아요 만화 작가의 고네 말고 근데 기억나는 건 그 정도? 그냥 그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설렜죠 그냥 만화를 내 마음껏 그릴 수 있다라는 그 시간 근데 기억을 돌이켜 보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잘 안 나는 거 보면 그렇게 원고를 완성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냥 낙서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주로 그 당시에 즐겨 그렸던 원고나 그런 게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도 시험 기간 내만 좋아했던 거 같아요 당연하죠 시험 기간이 끝나면 그림 그리기 싫어 그림을 내가 왜 그리고 있어야 돼? 대부분의 역작은 약간 도망치고 싶은 느낌으로 했던 거 같아요 자기에게 솔직하셨구나 홍단진 선생님도 중학교 때 만화 그리셨죠? 저는 그림만 그렸던 거 같아요 만화 만화는 잘 안 그리고 만화부 활동 하신 적 있어요? 만화부가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도 막 칸 나눠보고 그림 그려보고 이랬던 만화가 그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혼자서 습작 같은 거였지 원고를 완성해 본 기억이 없어요 펜선 넣고 스크린톤 붙이고 이거는 대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저도 되게 소극적이었던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인생의 만화부라는 게 고등학교 때 처음이었거든요 아 처음이잖아 마지막이었구나 고등학교 때 만화동아리 하면서 아주 깊게 훅 들어가버린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런 걸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 자 되게 학창시절 고2 고3 전까지는 되게 만화가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행동력이나 아니면 좀 열망 같은 거 되게 성기였던 거 같아요 아 약간 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냥 일상에서 도피하기 위해 가끔씩 그림을 그렇기도 하고 그냥 만화책을 보는 거는 워낙 좋아했으니까 거의 만화책을 보는 건 정말 좋아했어요 어떤 걸 주로 봤습니까 아이큐점프를 매주 샀어요 그쵸 1500원이었죠 네 1500원짜리로 해서 매주 사서 보고 뭐 기억나는 작품 있어요 엄만 다 갖다 버리고 또 사고 끝없는 레이스죠 네 그쵸 그러면서 드래곤볼을 제가 사먹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작품 기억나세요? 아 저는 의외로 되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 신갑진 작가님의 이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승사자 아니요 저승사자 아니었고 약간 그 아키라 느낌의 무슨 어인데 무슨 비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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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하나 더 있으셨어요 신갑진 작가님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리고 이태행 작가님이 당시에 그쵸 그쵸 거기에 단편을 한번 실으셨어요 타임시커즈 전에 네 타임시커즈 전에도 몇 작품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전에 한 타이틀 더 전에 단편을 한번 하시죠 헤비메탈식스 전에 네 그걸 보면서도 엄청 그것도 이제 그분은 워낙 작화력이 엄청나시니까 글로벌 거의 3개 수준이죠 그 당시에도 이미 뭐 어 너무 멋진건 알겠는데 또 이 손은 제 손이 아니잖아요 따라 그리기 싶은거야 그러니까 약간 손모양이 손모양으로 되어있는 막대사탕을 하나 들고 그걸로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는가 뭐 이런거에 대해 자조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작품도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고 뭐 그러면서 좀 연구를 하긴 했던 것 같네요 이야 이충호 형님의 까꿍 마일러브 박사나 진짜 사나이 다 IQ점프였군요 아 맞다 진짜 사나이도 정말 열심히 보고 미들맨 그때는 정말 그 뭐랄까요 학원모를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당시에 제가 학원 학생이기도 했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2,3학년 전까지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보통 이제 옛날 과거의 기억은 네 압축해서 하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적당히 이런 느낌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네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는 좀 달랐나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저는 잘 기억나는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고등학교를 좀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전교생 기숙사 학교를 진학하시길 원했거든요 아 거기 어떻게 해서 알고보니까 제가 정말로 거기는 정말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약간 외고나 그런 느낌의 학교였던 거예요 네 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안 갑자기 딴 얘기인데 항상 궁금했어 난다 긴다 난다는 긴다는 왜 있는 걸까 그러게요 길면 안 좋은 거잖아 난다 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난다 긴다 왜 길까 난다 긴다 한다 그치 나는 애들은 갈 수 있죠 기는 애들은 왜 가 기어서도 가잖아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전국에서 전국에서 난다 긴다 난다 긴다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모인 거예요 나름에 네네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로 거기에 꼴찌로 들어갔더라고요 성적표로 진짜 꼴찌로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됐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예요 아 네 그래서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열등생이었던 거죠 그 안에서는 네네 그 시간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성취하지 못한 되게 긴 시간이었던 거죠 성취감이 없었던 내가 형이랑 작업실 같이 사라지다 그랬다 하하하하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됐잖아 제가 작업실에 천재들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됐잖아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우울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고2 말쯤 고3쯤에 이게 터졌어요 이 우울함이 이걸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아무리 그때 정말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좀 그 무식하게 공부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게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오를 거야라고 막연하게 믿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저희가 그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은 절대로 반 중간도 못 넘어가는 네 네 네 답답하겠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되게 멍청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 석차가 나오잖아요 네 저는 반석차 전교석차 한번 본 거예요 네 전국석차를 안 본 거예요 아 나랑 똑같아 전국석차랑 꽤 높았던 거죠 아 전국석차랑 내가 볼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수치를 쏙 빼놓고 그러게요 난 괜찮다 라는 느낌의 자료는 쏙 빼놓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제가 저도 중학교 때 제일 곧 잘하는 애들을 모하러 온 고등학교로 갔어요 아 맞다 안양고 나오셨죠 네 네 유명하죠 안양고 다 날고 길거든요 네 저는 완전 지하였고 지하 저도 비슷했어요 근데 님은 그 학생회장도 했다면서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아니 전혀 뭔 얘기에요 뭐 회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중학교 때 학생회장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전교 대대장이라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대대장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아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그때 중학교 때 조회할 때 네 전교생 쫙 세워놓고 아 네 그 앞에서 구령 네 그랬다 넘어졌다고 전체 차렷 네 전체 차렷 네 전체 차렷 이런 거 있어요 네 교련 교련 시대 때 만들어졌던 대대장이란 말 자체가 군대 직급이잖아요 네 그쵸 전교 대대장이라는 게 학생회장 부회장 밑에 있었어요 오 그걸 했었을 뿐이고 고등학교 때 저는 그냥 아싸 그래서 정말 그 초등학교 때에는 비할 것도 될 수도 없을 만큼 그때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로 도망쳤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나름 글쓰기라고 하면서 혼자서 글을 쓰고 네 그래서 정말 바보 갔다 갔다 하고 생각되는 게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당시에 약간 저희 아버지가 불교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불교에 불교를 좋아한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보통 뭐 믿으신다 불교 진짜 네 불교 아무튼 불교를 좋아하세요 아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무건수행이라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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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기 고등학교 때 그걸 한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셀프 셀프 무건수행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야 설마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죠 안 걸어봐서 아 애들은 쟤는 왜 저러나 말을 안해 저 새끼는 아 말 거는데도 일부러 네 그냥 칡담으로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는 안했는데 그냥 웃거나 아 대답을 안 한다? 대답을 안 했죠 아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고3 때 터졌던 게 아 나는 이제 대학 안 갈래 그냥 만화가 할래 음 근데 당시에 또 저를 자극했던 게 그 이명진 작가님 아 어쩐지 전혀 정말 많은 작가님이 그분이 고등학교 때 데뷔하셔서 데뷔하셨죠 네 해성같이 모작을 그러면서 막 사진도 모작 해보고 우와 그러다 선생님은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또 무건수행 가서 대답도 안 하고 맞구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좀 제가 이상했나봐요 좀 제가 약간 또라이? 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쟤를 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 왜냐하면 거기는 폐쇄된 기술학교니까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섬세하고 예민해서 주의를 함부로 대하면 걱정되는 학생들 터진가봐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터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만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고3 때입니까? 네 그게 고3 때 저 고2때라고 고3 때 여름방학 때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쵸 네 거의 거기 모토가 그거였어요 입시사관학교 허? 아니 그 모토라고 거의 일이야? 네 네 네 그럴 정도의 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집에 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집에 갔을 때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네네 아버지는 정말 너는 지금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고 어 되게 귀엽다 뭔가 멍멍이 소리를 하지 마라 대학은 알겠다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으니 대학은 가라 대학만 가면 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름 딜이 된 거죠 사실은 저는 더 싸우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어 그때도 나온 거죠 저의 성정이 저는 그때 더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대학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대학을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고3 때 네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스트레스 넘치는 고등학교 시절 개인적인 도피처로 만화를 택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만화가 돼버릴 거야 하고 되게 되게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엄청난 결심을 한 거고 네 엄청나게 많은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돌려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대학에 가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아버지 고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피했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내 말을 들으시니까 대항 가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뭐 딱히 할부로는 없었죠 그러니까 저 거기서 저의 성전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성균관들에 갔어요 그러실까요 반학기 반학기 공부하고 반학기 공부하고 제가 전국 석차는 안 맞다니까요 전국 석차는 괜찮았던 거죠 이게 그런 어떤 특정한 학교에 가면 본인 자존감은 많이 내려가는데 맞아요 성전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다 잘해 다 잘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반 애들 다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날 싫어했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 애들이랑 싫어한 게 뭐냐면 네네네네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아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공부에 방해해야 될 정도로 계속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제가 저도 싫어할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네네 저는 제 나름대로 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아 일단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네요 그쵸 이제 이제 고3이 되고 수능을 봤어요 네네 수능이 이제 뭐 어쨌든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와서 어디를 갈까 여기저기 따져봤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체능계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는 문과거든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문과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지 모른단 말이죠 네 어 그런데 거기서 홍대 네 예술학부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그쵸 네 거기는 인문계에도 갈 수 있었어요 인문계 자연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밥 많이 먹어 아그랍 아그리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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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그것도 못 그렸던 거죠 석고상이요 네 그것도가 아니라 미술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그리빠 아무도 안 그려봤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리고 그게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았어요 그쵸 실기 퍼센테이지가 네 맞아요 그때 그림만 그릴줄 알면 된다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가여공자식이기 때문에 국가여공자 전형도 있었어요 서포트가 된거죠 네네 근대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떨어졌구나 그럼 나는 뭘 가야 될까 인문계에서 택해야겠다 해서 생각했던 게 심리학과 그 다음에 신방과 그리고 철학과였어요 아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뭔가가 나에게 채워지면 만화를 그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쭉 들어보는데 다 약간 내 얘기 같아요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쵸 이제 문돌이들이 선택 만화가 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 심리학과는 좀 이해가 되는데 철학과나 신방과는 사실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린 고삼에게는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심리학과보다는 철학과가 더 작가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들 같지 않나요 심리학과는 왠지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생각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또래 근데 철학과랑 신방과는 좀 아예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방과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제 저희는 사회문화라는 아 그렇죠 저도 있어요 사회문화 사회문화 지금 있나요 사회문화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사회문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좀 훑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면서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거예요 네 저널리즘이 되고 싶었군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게 그 속에 재밌어서 그거를 알면 뭔가 이게 만화를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하나 뭐였지 아 철학과는 제가 당시에 그 만화에도 그렸었는데 그 채치충이라는 작가의 장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연히 애들이 이제 굴러다니는 걸 제가 쭉 와가지고 봤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되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띵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장자의 철학이라는 게 띵소리래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뭐 이런 꿈이 나인가 내가 꿈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요지로 받아들이면 술 많이 드신 분들 같은 아 진짜 장자 대사상자의 죄송해요 야 두 사람 다 짱이다 띵소리라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 쪽으로 봤을 때 그거는 사실 오히려 현실을 도피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의 자영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아 이거는 무슨 학문일까 거기에 되게 관심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철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근데 이제 학기가 오고 사실은 아니 학기래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입시는 현실이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게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였어요 음 나머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빡셌죠 심리학과도 그렇고 당시에 되게 핫했잖아요 심리학과도 그렇고 심리학과도 그렇고 심리학과도 그렇고 심리학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넣었는데 이제 합격이 됐죠 그런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대학교에 일단 들어갔으면 아버지가 딜친 건 처리했으니 네 원래대로라면 바로 만화를 그려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한길에 가신 거예요 아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떻어요 만화 안 그렸다 안 그렸어요 만화를 왜 그리냐 대학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다 여기서 이제 놀아야죠 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이 롱터뷰 때 반복해서 듣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만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가 싫어서인 케이스는 그렇죠 그렇죠 수능이 끝나는 순간부터 만화를 안 그리게 된다 그렇죠 그 또 전형적인 한 가지 예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화를 안 그렸다 대학교 가면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만화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고 되게 만화계가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정신없이 놀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그 과제가 있으면 네 그걸 만화로 그리려고 많이 했어요 대학교 과제를 네 레포트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야 될 게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조별 과제라고 하면 전 당시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그 친구가 스토리를 짜고 내가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네 그 친구가 텍스트로 정리해서 주면 내가 그걸 콘티를 짜가지고 만화를 그리는 식으로 지금 요즘 아이들 하는 수행평가처럼 뭐 다른 형식으로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원고 작업을 한 거 있죠 네 더럽게 재미없다 그러면서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이제 스물두 살 땐가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만화가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최초로 내가 어떻게 한 만화가 될 수 있을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시점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 혹은 그냥 그랬다라고 통치는 아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맹점이죠 맹점 블라인드 스팟 눈에 보이지 않는 맹점을 그렇게 표현하죠 잘 똑똑해 역시 아는 게 많아 그 역시 죄송합니다 맹점이요 맹점 네네네 그 어느 날 갑자기 만화가가 돼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전에 누적되어 오던 무언가가 있어요 특정한 계기가 있거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그냥 만화가는 공부 싫어서 그리려고 했고 대학 갔더니 공부 안 해도 돼서 만화가 안 그렸고 만화 안 그렸고 근데 갑자기 대학교 2학은 어느 날 만화가가 돼야겠다 뭐가 누적됐던 거죠? 혹은 어떤 계기를 느꼈던 겁니까? 아..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이걸 물어볼게요 그때 만화를 열심히 봤잖아요 네네 만화를 보면서 혹은 레포트든 뭐든 간에 만화를 그리면서 제일 수혜를 입었던 게 어느 쪽이에요? 만화를 보면서 본인이 제일 얻었던 건 뭐예요? 만화책이요? 네 어.. 그리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는 있었죠 어떤 걸 느꼈길래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나요? 아.. 되게 어렵다 이거 있잖아요 보통 내가 만화를 볼 때 A라는 걸 얻어 그리고 나서 나도 이 A라는 걸 그려보겠어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인데 사람들은 그 A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누구한테는 뭐.. 흥분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뭐.. 아드레날린 폭발 일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너무 재밌어 재밌는 걸 만들고 싶어 재미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두 번째로 관심 받고 싶어 관심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싶어 뭐 이런 느낌 노모 아싸 네.. 그런 약간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행복했던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연애도 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네네네.. 근데 저는 뭔가 공허한 거예요 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내가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관.. 관심종자 같긴 하다 모든 작가는 관중으로 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뭔가 좀 공허한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만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블라인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네네네..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난 이제 만화가를 해야겠다 만화가 돼야겠어 라고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아 나 만화가가 될래 이렇게 뭔가 선언하듯이 얘기했던 기억은 좀 그 선언의 나이는 스물두 살이었군요 스물두 살쯤이었죠 그때 네.. 본목무를 마치고 왔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스물두 살 왜 그..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그리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이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것이 뭔가요 그러면 멍해지시다가 보통 그렇게 방금 하신 것처럼 정리를 어떻게든 해보세요 네..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걸 느낀다고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내가 이곳에 있다는 표현 나 여기 있어 지구인이여 나를 알아봐라 나는 일종의 표현 그리고 재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단순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흐르다가 그때 제가 보기에는 고개를 딱 들이민 게 아닌가 일단은 만화책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만화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 이런 거를 정말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내가 그런 걸 그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알잖아요 되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어떤 거를 막 표현하고 싶다 이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우선이셨던 거예요? 아 아 그 얘기를 제가 빼먹었네 제가 말을 되게 못해요 잘 알아요 네 말을 되게 못하는데 잘 압니다 같이 팟캐스트를 면대를 했는데 내가 아 근데 엄청 늦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쵸 이제 지금은 이제 마가 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 팟캐스트도 초반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하면 도저히 방송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서 계속 갈 길을 잃었어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이실 수 있는 매끄럽진 않지만 매끄럽습니다 네 당시에는 정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스스로의 컴플렉스였기도 했고 뭐랄까 이러한 말주변이 없음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만화를 그리면 애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화를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분명히 결핍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다 있나봐요 그러니까 저의 결핍은 그거였던 거죠 소통 네 소통이 언어로는 힘들다 네 언어로는 힘든데 만화로는 만화로는 숙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제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 만화가 나의 소통 창고 사실 이게 제일 컸네요 그렇죠 제일 큰 걸 제가 빼먹었네요 네 말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내 얘기를 일단 들어줘 만화로 했더니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하고 싶은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는 작가분들한테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관심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작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지금 이 얘기가 네 나중에 나올 억수씨의 직업작가 데뷔작 이자 최초의 히트작 여러분이 보고 계신 복선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 아 나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라네 아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화가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이제 방법을 찾았군요 네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로 고민했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최초로 최초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죠 쳐봤죠 다음 카페 그랬더니 이제 동아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군요 네 네 그게 이제 프로 지향 만화 동아리 뷔포 라고 뷔 썼습니다 뷔포장 아니에요? 뷔포장? 프로 만화 지향 동아리라고 해서 거기가 딱 바로 뜨는 거예요 갔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프로로 데뷔하신 작가님도 계시고 지금 이제 다 저같이 프로 지향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이 모인 거기서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악의는 없다요 환쟁이 작가님 환쟁이 작가님이 만드셨던 거죠 아니죠 환쟁이 작가님이 초대 멤버였죠 초대 멤버고 당시에 이제 그분 그분의 개인사니까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환쟁이 작가님이 계셨죠 환쟁이 작가님이 계셨고 김달림 작가가 있었고 그리고 네 그렇게 계셨죠 그래서 억수씨가 그때 활동했던 곳에서 프로 작가들이 결국 많이 나왔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되게 동경하는 지점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박무직 작가님의 툰을 보면 거기에 패스라는 이름의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어떤 만화가를 진지하게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되게 저는 언제나 로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화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나중에 카툰 부모에 가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억수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에서 지금의 환쟁이 이런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도 그때 만났고 그렇죠 그렇죠 데뷔는 본인은 먼저 하셨죠 근데 억수씨가 먼저 했잖아요 아닌가? 웹툰 데뷔에 제가 먼저 했죠 웹툰 데뷔에 제가 먼저 했죠 그래서 비포에 갔더니 그런 곳에서 뭘 배우니까? 사실은 그리고 좋은 것도 있었고 나빴던 거 그리러가? 갑자기 혀가 꼬여가지고 만화를 그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근데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이게 는 겁니다 그나마 그나마 진짜 누가 키웠죠? 나 혼자 컸어 어머나? 배웅망덕하네? 이종범 작가랑 같이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계속하면서 이제 좀 말주별이 좀 그나마 늘었죠 그러니까 좀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었는데 나빴던 것부터 말하면 그때 당시에 출판 만화 업계의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너무 암울한 거야 내가 하려는 곳이 사실 지옥도다 지금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막 스캔본 아청법 청법법 아 청법법 아 청법법은 아니구나 아 청법법 그리고 뭐 대여점 하면서 단행본이 팔리지가 않는다 그렇죠 책 만화책이 이제 망해간다 네 그런 딱 시대였거든요 내가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장이 사라진다 지금 근데 당시에는 웹툰도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만화밖에 없는데 잡지가 점점 없어지고 그때가 2000년이죠? 2001년? 2001년도 2001년도 그때 즈음이었으니까 맞네요 웹툰이 씨앗이 막 심어졌을 때인데 과연 내가 이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긴 하긴 했지만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동료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거기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네 동료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냥 생명부지의 사람이었는데 네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민혜영한테 그 한쟁이 작가님한테 정말 신세를 많이 줬거든요 많이 배웠다면서요 네네네 그 연출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하는가 에 대해서 형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 원고들을 보면서 이건 좀 이게 뭐 말하자면 너는 지금 이 캐릭터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의 컷을 집어넣어 설정 컷 마스터샷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배웠죠 도제 시기에서 보통 스승에게 배우거나 담당자에게 조언받는 등등의 것을 동아리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쟁이 작가님도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그렇죠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냐 되게 운 좋네 진짜 그러게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띵 만났는데 그 비포에 어떤 뭐 선배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화 만자도 모르고 이러면 이제 완전 깨는 건데 딱 그때 가는데 있는 사람이 환쟁이야 너무 잘하거든요 그분이 만화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렇죠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되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좀 나중에 얘기지만 그분이 저한테 웹툰을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개인 홈페이지가 우우죽순 하면서 개인 홈페이지 내에 만화를 올리는 게 우우죽순 막 이렇게 막 생겼을 때 즈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린 블루스와 올드독과 마장박다리 그리고 이제 막 그 강풀 작가님의 그 일상다반사 일상다반사 그 후에 다음에서 완전 메가히트 쳤던 제일 첫 순정만화 순정만화 당시에 막 이런 게 만화가 나왔을 때 즈음에 저한테 저는 그때는 이제 출판 만화만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너 지금 이 원고 열심히 하는 거 알겠고 되게 열심히 잘 그리려고 하는 걸 알겠는데 재미없어 그냥 네 어깨 힘 풀고 그냥 편하게 웹툰을 해봐 너무 잘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가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편한 얘기들을 해봐라고 제안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여론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It sucks라는 일상적인 만화와 함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It sucks라는 언제적 얘기냐 도대체 아시죠 억수가 왜 나온 거냐면 It sucks의 석스를 서억수라고 해서 억수 되게 연관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이든 조금 틀리게 설명했는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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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시에 힘드시죠 관심이 없어서 당시에 그러는가 말든 당시에 밥 먹고 싶다 밥 많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비포에서 비포라는 한겨레 문화센터 얘기는 언제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문화센터 얘기는 그 후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억수씨를 억수씨 연대기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맞죠 그때 초반에 다니신 줄 알았어요 일단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초로 비포를 통해서 제안받은 웹툰을 그리게 되는데 그리면서 동료 작가들로부터 한겨레 만화학교가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군요 처음으로 체계적인 만화 수업을 배워보자 라고 했던 시점이 그때 그죠 그렇죠 이제 환쟁이 작가님이랑 같이 스터디도 하면서 많이 이것저것 배우게도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만화학과도 막 우후죽은 생겨났거든요 당시에 2001년되면 청강대 만화스쿨이 생긴대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보고 싶다 근데 대학에 갈 용기는 없으니까 네네네 돈도 없고 네네 그러다 본 그런데 이제 동료 작가 중 한 명이 한겨레 만화학교라는 게 있다더라 네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를 받고 돈을 모아서 알바를 하고 돈을 모아서 한겨레 만화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당시에는 되게 나루토라든지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소년만화 아무튼 소년만화 그런 액션 만화를 많이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제 만화 취향이나 아니면 만화의 방향 그쪽이었는데 그때 이제 키리코 나나나니라는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저의 작품 색깔이 완전 바뀌었죠 키리코 나나나니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때 정말 우연히 홍대의 그 한양문고에 갔다가 그때 그것도 해적판이었어요 네 저는 그게 정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적판이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 하늘색 표지에 아 그거는 이제 호박과 마이너즈인데 호박과 마이너즈는 후였고 처음에는 그 스트로베리 쇼케이크라고 표지에 그림이 없어요 그냥 뭐죠 그 올리브 올리브레 그 오일을 이렇게 이렇게 물 위에 띄워넣어서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그림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내가 묘사를 하는데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는 묘사 내가 처음이야 진짜 근데 말했잖아요 그림이 없다고 그림이 없고 뭔가 이상한 무늬 같은 정말로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정말 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냥 샀던 그 많은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 그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사실 그 키리코나라는 이전 이후에 많이 달랐다고 제가 알거든요 한겨레 문화센터 당시에 키리코나라라는 접했던 거면 그 전에 그림체는 어떤 거였어요 나루토였거 같죠 나루토 진짜 다르다 그쵸 완전 달라진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루토를 그려야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나루토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 굉장히 아 이거를 일단은 그 그림도 똑같이 제 손이 아니니까 그 그림을 따라 그리려고 하면 근데 나나나라는의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뭔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감성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약간 좀 제 작품을 아 이런 만화를 그려도 되는 거구나 키리코나나나라는 이라는 작가를 검색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쇼트케이크나 아니면 호박과 마요네즈 호박과 마요네즈가 제일 유명한데 그 작품에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띵하고 왔나요 그 작품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솔직한 덤덤 그러니까 동거인이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 쇼트케이크에서 동거인이 있어요 여자 둘이 사는데 근데 이제 뭐 그 한 사람은 작가고 네 한 사람은 그냥 그 백화점 아니면 회사원에서 일하는 그냥 오피스 레일인데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사이가 좋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내부에서 느껴지는 사실은 동거인이면서 생활로서 느끼실 수밖에 없는 짜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자동시 사람을 잘 알잖아요 네 겉으로 보면 참 사이좋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미안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못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스트로베리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거인이라서 느껴지는 짜증들을 되게 감각적으로 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그 여자 그 일반 회사원은 동거인이 작가잖아요 그리고 막 보면은 서점에 되게 유명한 가판대에 자기 그 사람의 그림이 막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막 동경심과 질투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작가 주인공이 되게 아픈 시련을 당해요 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되게 오래 사귄 연인인데 파혼을 나가고 파혼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제 이 여자에는 사실은 약간 얘가 좋기도 하면서 미운 거야 그래서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남자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나쁘다 나쁘다 먹이는 거지 먹이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으로 이 여자 작가 주인공이 그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막 폭식을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폭식을 한다거나 막 하면서 동거인을 욕해요 마음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뭔가 그러한 날것 같은 느낌 을 그려도 되는 거구나 네 그전까지는 뭔가 그러니까 도식적인 거였죠 도식적인 거 그리고 그 환쟁이 작가님도 그 잡지에 이제 연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트라이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제도화에 맞춰서 사람을 작품을 깎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만 얘기를 듣다가 나도 이걸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못하겠는데 하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이런 것도 해도 되는 거야 일종의 자유로움을 무한자유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놀이는 잡지도 달라진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흔히 우리 저번에 방과 후 활동 때 나왔던 왕도 사도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이 만화 잡지 소년만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형식이 있어요 우정 우정 아니면 뭐 아니면 열두 단계 그렇죠 그렇죠 영웅의 여정 성장 그렇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설정이나 캐릭터나 세계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싶은 것들이 딱 떠오르는데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편하고 덤덤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작품을 하나 보면 갑자기 자유로움을 느끼죠 이런 걸 해도 돼 그런 의미에선 키리코나나나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달라졌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노리게 된 잡지가 바로 그거군요 허브였던 것 같은데 허브 허브란 잡지가 있었어요 순정마다 네 있었죠 내가 하는 잡지가 아니구나 내가 그 데뷔한 잡 당신이 하는 잡지는 팝춘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제가 운이 또 좋았던 것 같은 게 그 이제 데뷔 작품 그릴 때 얘기를 팝춘 얘기를 좀 하고요 네 네 네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까지 보시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셨어요 비포도 가셨고 작품도 영감도 받고 이 과정에서 완성한 원고가 많아요 한겨레 만화학교 나한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완성했던 원고는 작가의 고노의 끝인가요? 야 이 새끼야 아이고 꿀쩍이다 삐초리 삐초리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래서 아 갑자기 담이 오네 허리에 담이 오네 작가의 고노 말고 비포가서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지 마요 작가의 고노 말 좀 하자 대학교 때 아 진짜 담이 오네 대학교 때 그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만들었던 그 묵자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아 네 알아요 묵공 묵공 그 원고가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혼자서 그 환쟁이 작가님과 이제 스터디하면서 완성했던 원고가 있죠 문남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문남군 네 그것도 이제 아 그것도 말하자면 제가 각색한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썰을 푼 거를 제가 보고 그걸 이야기를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것도 그러면서 한겨레 만화학교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편을 한 3작품 정도 했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결한 원고는 그전까지는 없었던 거군요 원고를 그려는 봤는데 완전히 끝을 내본 거가 각색을 하거나 아 묵자라는 레포트 만화 하나 하나 있었고 울남군 하나 울남군도 아마 만화학교 나오고 나서 완성했을 거예요 원결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네 그러면서 그러면 단편을 좀 꽤 많이 했네요 제가 혼자서 그 술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네 10페이지짜리 그것도 하나 그냥 혼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로 저한테 좋았던 그러면서 그 이정범 작가한테도 제가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단편을 많이 해봐라 그치 라고 그 환쟁이 작가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단편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어떤 특정한 시점 이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인 거 없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서 원고를 하고 그 원고를 끝내보고 나면 아는 것 같아요 만화가가 결국은 되겠구만 아니구만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단편을 폭발적으로 그렸을 때 본인은 알았나요? 난 만화가가 되겠구만 아니요 그냥 계속 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아 그런 건 있었네요 여전히 막연했군요 막연한데 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기가 헷갈리는데 아 당시에 확신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던 건 연홍님이 보기처럼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웹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음 그러니까 한 10화 이후부터 반응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나도 만화가에서 그렇죠 장난 아니었죠 나도 만화가에서 반응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아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이런 거 나는 사랑받고 있다 너무 좋다 거기다가 심지어 아 난 뭐라고 왔네 진짜 심지어 심지어 본인의 자전적인 성격의 얘기다 보니까 그 정수 진수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캐릭터를 좋아해 이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 느낌까지 갈 수 있는 만화였어요 그럴 수 있었죠 확실히 그거 되게 안락한 느낌이긴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뭐 결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노림수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노림수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5년 했죠 그쵸 2011년에 6년 했죠 6년 6년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6년 했어요 6년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무튼 지금 데뷔 시점 지금 데뷔 시점이 그냥 훅 넘어가버렸어 아니 다시 데뷔 시점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뒷부분에 좀 약간 무거운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감이 없으니까 질의 짐작으로 짧게 넘어가고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당시에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눈앞에 지금 그때 억수씨가 있어요 연홍님이 보고 계셔서 처음 연재를 시작하는 억수씨가 앞에 있어요 아 네 50화까지만 해 어린이까지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새 작품 해 뭐 이런 얘기 연홍님이 보고 정말 크게 부분이 나누잖아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어린 시절까지가 50화까지거든요 그 다음 건이 이제 암흑의 세계 정말 딥다크해지는 딥다크 저의 중의병 중의력이 폭발하는 사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그렸던 작품들 중에 하나가 어떤 미소였던 건가요? 지금 데뷔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미소는 제가 아까도 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 말씀드렸던 건데 한겨레 만화학교를 나오고 한겨레 만화학교를 나오고 당시에 제가 졸업할 즈음에 팝툰이 생긴 거예요 팝툰이 뭐죠? 황란진 선생님 팝툰은 인터넷 만화 잡지였죠? 오프라인도 나왔잖아요 오프라인 원래 처음에는 오프라인 잡지였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팝툰은 설명 안 드렸는데 팝툰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잡지가 모두 망해가던 시절에 한겨레에서 회심의 회심의 일격 같은 느낌으로 창가는 잡지였어요 만화 잡지 만화 잡지인데 약간 성인 타겟 여성 성인 타겟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 하면 성인들이 성인들 정도가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서사들도 많고 성인지향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창가는 잡지였는데 제가 졸업할 시기가 딱 맞물린 거예요 작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겨레 문화센터와 졸업이 맞물렸군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당시에 그 한겨레 만화학교에 조교셨던 분이 거기 기자로 가신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이 제작품을 좋게 보신 거죠 아하 당시에 단편들을 이제 사람 성인 추억이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작품을 의뢰하신 거예요 그런 식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 단편을 거기에 이제 게재하면서 잡지로 데뷔하게 됐어요 출판으로 데뷔를 먼저 하신 셈이에요 그러네요 아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네 출판 전에 저는 그 하늘마을티셋이라는 작품을 이미 연재하고 있었던 하늘마을티셋이 그 전이에요? 하늘마을티셋이 연옹님을 보고 계셔라는 작품을 보고 피디박스라는 사이트에서 연재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피디박스 아 진짜 이거 두집박죽이다 완전 옛날이다 잠깐만 잠깐만 순서가 이렇습니다 연옹님을 보고 계셔를 2006년에 먼저 혼자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아직 작가 데뷔하기 전이죠 근데 그 작품을 보고 피디박스라는 사이트에서 연재에 의뢰를 해서 하늘마을티셋이라는 웹투널로 데뷔를 먼저 했습니다 그쵸 그쵸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려받으면서 아 이게 작가의 라이프구나 라고 이제 조금 실감할 때 그때 이제 갑자기 팝춘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출판 쪽으로도 하나를 어머 잡지 대비 뭐 이런 느낌 자 이 데뷔작을 처음 할 때 지금 되게 그냥 수육하고 넘어갔는데 보통은 처음 데뷔작을 할 때는 겁납니다 그러니까 어땠나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쫄쫄하고 있는데 그때 피디박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작품 하나 달래 왜? 신작을 네 되게 띵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때 어 티벳에 갔다 왔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전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첫 해외여행을 티벳으로 갔다 온 거예요 사막을 갔다 왔었더라고 그렇죠 사막을 근데 되게 강렬했어요 그 경험이 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작가로 살기로 했는데 음 알바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가 되게 3개월 만에 작품을 내라고 하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작품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예스를 하고 그냥 만들었죠 네 그게 하늘마을 티셋입니다 근데 그거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데뷔작인데 부끄러워하시고 계셔 보통 그 데뷔작을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이라는 건 대충 비슷비슷한데 본인에게 있어 직업작가의 데뷔 작품인 하늘마을 티셋은 어떤 거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뭐가요 어 돌이켜보면은 좀 좀 뭐랄까요 정리 안 된 부분도 많고 좀 치기어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돌이켜서 또 생각해보면 정말로 솔직하게 네 낡은 느낌으로 그렸구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냥 좀 어 다시 보고 싶다 되게 옛날인데 그 상어대가리 상어머리와 상어대가리 입술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 상어머리와 입술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상어머리와 입술이 참 기억에 남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어떤 작가님들께서는 하늘마을 티셋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입장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사실은 너무 정신없이 했던 작품이라서 그리고 막 처음으로 마감이라는 거에서 쫓겨서 또 했던 막 작품이었어서 오히려 그 연옥님보다 그러니까 후회했던 다른 타이틀보다 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데뷔작이라고 하면 네 되게 기억이 강렬하고 되게 각인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게 오히려 외주하는 느낌으로 네 후닥후닥후닥 했던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현재의 만화가 지망생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웹툰 작가 지망생으로 데뷔하는 방법 루트 다른 작가의 데뷔 경험 되게 많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나 억수씨 데뷔할 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가 매체가 별로 없었죠 데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우다다다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됐다 이런 느낌도 가끔 있어요 가끔은 좀 뭐랄까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너무 많은 정보 없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버리는 게 도움되는 경우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홍님 같은 경우는 작품이 특히나 더 연재가 시작 네이버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5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가장 긴 도전 만화 5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5년을 하냐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도전 만화 5년 맞죠 그렇죠 그냥 도전 만화 5년이었죠 그리고 되게 오히려 한 1년 바짝하고 그 뒤로는 저도 정말 루지하게 했죠 되게 띄엄띄엄 나오고 그런 작품이었어서 돌이켜보면 추천하기 그래요 오히려 뭐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숨은 의도가 있었으니까 네 이거를 장사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거죠 어머나 이게 그리고 연홍님의 얘기한 거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연홍님 보고 계셔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작품을 한 동기가 되게 명확하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응용하죠 아까부터 얘기했던 억수씨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좀 봐줘 라는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는 것을 연홍님 엔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 요거는 내가 직업인으로서 돈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좀 그거는 좀 순수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그리는 거였는데 연재가 되었을 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경험으로서 뭔가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조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했어요 자전적인 이야기 혹은 나를 위해 그린 이야기는 연재가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맨땅의 헤딩이 이렇게까지 길게 이뤄지는 것 자체가 작가에게 굉장히 송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노려서 작가가 되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조언이군요 이해했습니다 노리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 게 저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한 작가인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게 작가로서 오래 살아남는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저하고 억수씨 데뷔 과정만 보면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점 노리고 들어가고 억수씨 같은 경우는 작품을 쭉 길게 했던 몇 년 사이에 연재가 된 케이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노린 건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아 되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노력하진 않아 나는 그냥 그릴 거야 이런 건 좀 태평한 부모님 입장에서 속 터지는 하지만 이게 불안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로 되게 낙천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장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렇죠 현실을 부피하고 역시 동양 철학과 그럼 동양을 하게 되겠지 거지가 돼서 한 푼만 주세요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데뷔하는 방법은 역시 작가마다 너무너무 다른데요 억수씨는 자기 데뷔 과정을 얘기해주면서도 이 과정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 좀 더 낙관적이고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은 좀 더 구체적이고 노림술을 가지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 네 이렇게 데뷔 얘기를 들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가로서 먼저 데뷔한 먼저 작업한 건 연옥님이지만 작가로서 먼저 연재한 건 티셋이죠 근데 연옥님이 보고 계셔가 진짜 긴 기간이에요 연재 긴 기간이 지나서 완결됐을 때 부천의 그 넓은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혼자 울었던 것은 왜입니까 야 이 새끼야 삐 부천에 저희 같이 있던 작업실이 있어요 숙소가 쭉 있고 작업실에서 숙소까지 가려면 광활한 넓이의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주차장이요 연옥님이 보고 계셔 완결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갖고 저도 그때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니가 빠질 사람이 아니죠 그치 집에 가는 길에 혼자서 그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울었다는 왜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잖아요 억수씨에게 한 시기잖아요 연옥님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울고 싶어서 울기도 했는데 그때 그전에 저보다 먼저 정필원 작가가 같은 저라는 작업실을 사용했는데 초 메가 히트작 패밀리맨 패밀리맨 패밀리맨을 먼저 완결했다고 먼저 완결했을 거예요 그렇죠 패밀리맨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패밀리맨이 마음이 만든 것이었나 패밀리맨이 더 먼저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작품을 끝내고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정필원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네 나도 울고 싶은 거야 뭐야? 나도 왠지 한번 울지 않을까 이런 망해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어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훌쩍훌쩍에 아니면 으응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쪼다처럼 울었죠 으어어 막 이러면서 으어어 하면서 울었는데 패키지로 그러니까 좀 속 좀 뭐랄까 더 이상 이런 건 그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건 다시는 못 그리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정필원이 떠올랐죠 얘는 이런 기분으로 울었구나 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저번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연홍님 끝나고 울었다는 얘기 듣고 아 나도 궁금한데 지금 하는 거 끝내고 울어야지 라고 하고 그 뒤로 4년째 현재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울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억수씨가 음 음 한 번쯤 울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라서 사실 정필원 얘기는 진짜 옛날이네요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 정말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걸 못 그리겠구나 네 네 네 이런 솔직한 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한다면 좀 또 한다면 너무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동어반붕의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연홍님이 지나고 나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현재 가장 인기 많았던 호 이전에 오늘의 낭만부라는 작품을 아 그렇죠 그리시게 되는데 30도 있었습니다 아 30이라는 책이 또 있었구나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겠다 아무튼 낭만부로 넘어가서 최근 작품 호를 하기 전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하셨는데 네 네 네 뭐가 달라졌나요 데뷔작을 그리던 당시의 생활과 그 이후에 쭉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작가의 삶 뭐가 달라졌나요 음 삶으로 달라진 건 표격이 없는 것 같고요 작품의 방향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방향 그러니까 나름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낭만부 아니 그 연홍님을 하면서 네 네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 그렸던 것 같아요 연홍님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나라가를 하고 싶었던 동기는 그거였잖아요 나의 내 얘기를 들어줘 근데 연홍님은 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시야가 확장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연홍님을 그리면서 연홍님 내부에 있었던 뭔가 부조리한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예예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해서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생겼죠 그러면서 준비했던 게 낭만부였던 거 자기 얘기를 어느 정도 시원하게 끝냈더니 세계나 하고 내 주변의 세상이 좀 보이더라 이거 좀 작가가 어떻게 확장되는 과정을 되게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전 정말 전형적인 작가군요 아까부터 계속 작품은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래요 낭만부에게 작가는 해줘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막 이렇게 특강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연 나올 때 작품을 소개하면 요즘 연홍님은 얘기 안 해요 낭만부와 호를 얘기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실패한 작품은 가장 성공한 작품입니다 저한테 아 뭐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있네? 아 나 낭만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가장 실패한 작품 왜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완결을 못했으니까 저한테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네 완결에 대한 거 완결을 하지 못한 작품은 저한테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억수씨가 주었던 가르침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완결의 가치 완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만부 완결 못했더라고 그랬죠 아유 부럽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실패라고 얘기하는군요 꽤 실패했어요 하지만 패는 많아요 아 그리고 많이 따가 떨어졌죠 동시에 낭만부 마감 때문이죠 낭만부 읽었을 때 되게 네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완전히 알 것 같아요 걔 착하지 좋은 애야 죄송한데 아니 정말 낭만부 좋았습니다 지금 되게 순간 움찔움찔 하셨던 게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지만 아니 호와 비교를 해서 저는 되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지 아니 낭만부를 읽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말을 못했거든요 낭만부는 읽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하루 넘어가서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지? 이게 계속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있었어요 홀을 봤을 때 같은 작가님이라서 제가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억수 작가님의 그림체가 너무 세심하잖아요 정말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기대된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홀을 봤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호우라는 작품이 게시판에 있던 글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약간 해답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게시판은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글로서 뭔가 상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글을 본인이 이렇게 머릿속을 상상하시면서 이미지를 표현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전달력이 좋아졌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가 달랐던 거예요? 왜 낭만부는 읽히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나 읽히지가 않는 건 아닌데 연출은 무슨 연출인지 알겠는데 이런 얘기 막 한다고 우리 진짜 게스트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저도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낭만부를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알죠 자료도 진짜 많이 준비하고 최혁집이란 캐릭터와 또 누구죠? 누구? 여자애? 남자애? 여자애? 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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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캐릭터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잘 묘사가 됐고 살아있는 사람 같고 매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조사도 많이 했고 그리면 되는데 제가 가장 하나 강구한 게 있어요 뭔가 취사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지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면 복학생 그리고 고시에 실패한 부잣집 도련님 복학생 네 그렇죠 천재 소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인 대학생 1학년짜리 신입생 교직원 그리고 등장하지 못했던 리소령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는 말하자면 연예인 지망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수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았어요 사회에 대한 뭔가 모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야망이 있었죠 저한테는 연옥님이 끝나고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작들이 제가 아까 티셋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준비기간이 정말 짧았고 어떻게 하든 되겠지라고 해서 시작했던 작품인데 어쨌든 결말을 냈고 네 그리고 그 모든 작품 그 후의 작품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한테 두 번째로 알려준 게 이겁니다 어떻게든 된다 근데 어떻게든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준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나의 데뷔 준비기간에 가장 큰 가르침 두 개를 다 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끝내야 되고 그건 어떻게든 될 거다 근데 둘 다 안 됐던 최초 작품이군요 아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너무 크게 고민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오히려 고민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작품이 들어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쨌든 꾸역꾸역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더라면 그러니까 명확히는 아니더라도 아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일단은 그 체력적 작화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쨌든 매주 연재가 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랄까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홍단지 선생님 같은 분들 예를 들면 홍단지 교수님 같은 분들 예를 들면 홍단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 연옥님을 아주 긴 시간 연재하면서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해서 만든 이야기를 다 토해놓고 났더니 시야가 주변으로 확장은 되더라 그렇게 바라보게 된 세계 세상은 작가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았던 거죠 뭐가 탐닉했던 게 아닌가 그 처음 접한 것에 탐닉했던 게 아닌가 작가로서 세상에 눈 떴다고 뭐랄까요 천방지축 날 뛰던 애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죠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 얘기해버리고 했더니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뭐뭐뭐뭐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되게 훌륭한 산파 역할을 한 거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라는 느낌의 산파 역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해줘서 산파 반면교사 그렇게 하면 망한다 시사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낭만부 이후에 제일 크게 변했던 건 사실 그럼 그 부분이겠네요 나는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골라내는 작업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하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에 대한 집중 네 여전히 여전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가지가 뻗치기도 하는데 어 이걸 다 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낭만부 때는 제가 되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계속 드러나려고 사실은 오히려 연홍님 때보다도 낭만부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드러난 느낌이에요 작품만 봤을 때는 작품에 캐릭터가 드러나야 되는데 작가가 드러나는 느낌 낭만부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그거거든요 정말로 자주 나오는 연출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 연출이 아 그렇죠 낭만부에서는 외치거나 소리 지르는 상황이 많은데 그게 다 작가를 보인다는 느낌이군요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슴 아프면서도 반박할 수 없었는데 작품이 왜 이렇게 교조적이냐 아 가르치려 된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쵸 작품은 재밌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거를 그려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저는 당시에는 이건 좀 신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뭘 그렇게 또 힘줘서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거죠 어떤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것이 내가 그린 작품일 리 없어 라는 수준의 아픈 체험을 하고 그중에 몇 명은 그것을 끝으로 작가의 길을 끝내는 반면 어떤 작가는 이제 호라는 호 같은 작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느껴요 수많은 작가님들이 이거 진짜 내가 그랬지만 너무 엉망이다 너무 망했다 너무 실패작이다 라고 스스로 느낄 만한 작품을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전 진짜 많이 봅니다 그중에서 상당수의 작가님들이 그 다음 작품을 못합니다 자기한테 충격받은 거죠 자기한테 기대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재능과 실력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게 맞나 사실일까 모든 의심 속에서 더 이상 작품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억수씨는 그 다음에 그런 게 호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달라졌거든요 호에서는 딱 두 개잖아요 사랑 얘기랑 세상 얘긴데 그 전부예요 모든 걸 다 말해줘 낭만부에서 오히려 축소시켰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대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잘 얘기해주거든요 뭐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호 같은 건 일단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원작이 원작이 좋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게 그 이야기가 저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쉽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중한 거는 그 이야기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인데 헤어짐을 얘기해 굉장히 무례한 방식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무진이 그게 원작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옆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스토커로 몰아서 그렇죠 떼어내죠 그냥 미쳐내고 그리고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다 전화 차단해버리고 메시지 차단해버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과연 일본의 약간 특성인가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도 걔네들도 사람인데 그건 굉장히 무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한 거죠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미친 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원작에는 그 무진이에 해당하는 인물의 동기가 안 나오는군요 근데 호연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식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소시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들의 볼륨이 좀 커진 키웠죠 로버트 맥키의 작법서에서 각색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때가 떠오릅니다 로버트 맥키를 한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기 힘든데 그쵸 님은 더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힘든다는 걸 알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죠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호우를 돌아온 사실 이후의 얘기는요 제일 잘 설명하려면 저희의 팟캐스트가 아니라 억수씨의 착일을 읽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롱터뷰 슬슬 마무리까지 왔는데 제가 정리를 한 가지 하고 싶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팟캐스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얘기 중에 이제 두 개가 억수씨에게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완결해야 되고 어떻게든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마법의 주문 사실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말이 뭐였냐면 제가 뭐 데뷔 준비를 할 때 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줬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넌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넌 잘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를 보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로 뭘 느꼈냐면 위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여롱님을 보고 느낀 게 전 위로였어요 맞아요 하늘마을 티셋을 보고 위로를 느꼈던 사람을 만났었고요 근데 약간 보면 본인이 만화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도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만화라는 걸 통해서 약간 도망갈 수 있었던 작가가 난 이런 걸 그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으로 누군가한테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여롱님에서 제가 엉엉 울었던 화가 괜찮다거든요 그 로로스 많이 울렸죠 제가 아 그때 진짜 많이 울렸죠 제가 여러 명 울렸죠 제가 작업실에서 각자 파티션 안에서 다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억지 억지 즐겼다 또 내가 그린 거 보면서 다 울고 있구나 로로스의 꿀잼 진짜 여러분 로로스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울어라 대사가 저거죠 나는 괜찮다 사실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너는 괜찮다였나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만화가 데뷔 준비하는 지금이 지옥인데 그리고 이 나라는 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다 이 말을 막 엄청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이런 걸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던 억수제 이런 것이 그거 같아요 되게 그때는 좀 짜릿했죠 짜릿했겠다 짜릿했겠다 왜 자꾸 물어보냐면 롱터뷰는 그겁니다 지도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가는 무엇을 먹고 자랐길래 이런 걸 싸고 있나 먹은 것을 근거삼아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을 납득하려는 시도거든요 너무 중구난방 얘기한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섭취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작가를 보여주니까 중구난방인데 뭐 어떻게 근데 분명한 건 아무튼 만족스럽지 않은 일상에서 도망가게 도와줬던 게 만화였다는 얘기고 지금 본인이 그린 만화 호나 이런 만화들이 누군가를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가끔은 도망가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도망가야지 오히려 맞다 이종범 작가는 도망치는 것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좀 믿는 분이시니까 도망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가장 문제죠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 길어요 우리 녹음 원래 이렇게 안 긴데 아 그래요? 오늘 되게 긴 거예요? 2시간이 넘었어요 그렇죠? 긴 편입니다 2시간 롱터뷰 디럭스 사이즈 오늘의 억수씨 팬 두 사람이 와있죠 참관학생 두 명이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질문해 주세요 장강대학교 1학년 학생인 송주혜 학생이고요 교수님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한 게 호가 처음이라서 호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호를 연재할 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이고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입니다 또 있네요? 아 또는 두 번째는 호의 연재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왜 이 작품을 연재하고 싶으셨나요? 이거고 세 번째는 호를 연재하실 때 피랍 없는 팬선을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세 가지입니다 어 좋을 때 일단은 피랍 없는 팬선을 택하신 이유 그치 피랍 없는 팬선을 택한 이유는요 포토샵 이것도 사실은 저의 뭐랄까요 그 제 나름의 방법인데요 저는 저는 채색 붓기 좋게 하려고 필요 없는 그 픽셀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보통 이제 개논 보이는 거 이게 만약에 버킷으로 색을 부으면 라인이 엔티얼라이싱 라인이 생기잖아요 하얗게 뜨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그 라인의 부드러움을 포기하고 픽셀이 보이는 네 그냥 도트로 도트로 하면 이제 버킷을 부으면 깔끔하죠 쫙 붙거든요 아주 아주 맛깔나게 쫙 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돼요 기쁜 생각 딱이 없습니다 그냥 이 학신 질문이 되게 인터뷰에서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리고 나름 그 도트로 하더라도 필압이 있긴 있습니다 약간 그 연필 느낌으로 그래서 그 정도 느낌으로 계속 그리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느낌의 그림이 저의 정체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호를 그릴 때 가장 좋았던 건 그러니까 화별로 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아 그때가 꽤 좋았구나 하연수 씨가 제 만화에 언급해줬을 때 맞다 하연수 씨 팬이시잖아요 아 짜증나 진짜 근데 호랑 닮으셨다 하연수 씨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작품적으로 봤을 때 그 호라는 캐릭터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남자 주인공과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있는 화가 있어요 지하철역에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는 저는 이제 미리 보기를 했으니까 세이브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리고 나서 넘기고 난 한참 후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저는 노림수가 있는 화였고 그렇죠 그 노림수가 뭔가 제대로 먹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 언제나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마무리 되어 갈 때 모든 떡밥들을 회수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결말들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그릴 수 있을까로 고민할 때 지점 그게 사실은 거의 이제 마지막화 즈음이거든요 네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많은 숙제들이 있었어요 호루하면서 그 낭만부로부터 그 겪었던 교훈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죽이자 네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실은 또 동시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모순되는 얘기죠 교조적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한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목표한 것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 들이 뭔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뭉뚱거려져서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제가 좀 만족스럽게 나온 화가 아닌가 마지막화 즈음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좀 좋았던 또 완결이 가까워지면 복잡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보통 작가들이 마지막 스퍼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상태도 있고 동시에 되게 좋다는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막 그 당시에 네이버 담당자한테 계속 징징거렸거든요 그랬거든요 아 누군지 알겠는데 그분은 무슨 죄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담당자님께서 하... 이랬더니 그랬다 그 담당자님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 연재 동기는 사실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원작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싶은 장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좀 이것도 큰데 완결된 이야기가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전작에서 이제 완결하지 못했던 약간 슬픔 슬픔 나의 슬픔 정말로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느낌이었어서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연애 보통 대학교 때 연애를 만약에 여러 번 한다면 처음에 연애를 하면은 반복해서 약간 진작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나쁜 캐릭터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 되게 좋은 캐릭터 그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연애하고 계시구나 만화랑 연애하고 있네 그걸 항상 생각해요 만화랑 작품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연애가 그렇잖아요 연애가 그러니까 육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가장 컨트롤하고 싶지만 가장 컨트롤을 넣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정확하다 맞아 연애랑 연자랑 말만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바닥이 드러나는 게 연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끝이 나고 끝이 나고 거기까진 나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아닌가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서는 사실은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고 가장 잘하고 싶지만 가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언제나 그 생각만 하고 있고 날 힘들게 하고 힘이 될 때 힘이 돼주고 요즘 힘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옆에 있는 참관학생에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 심화반 권영아라고 하고요 저도 호를 재밌게 봐서 호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호를 보면 매화마다 마지막에 헬프의 대사가 타이틀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넣으신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이름이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작품을 볼 때 좀 철학적인 부분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전공을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근데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지 그런 철학적인 생각할 부분을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된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철학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지신 부분은 어디였나요? 좀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호를 보면 원의의 독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헬프의 대사가 인용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헬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메이블린이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 아이에게 해주는 말인데 대사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쵸 사랑스러웠다 그 대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대사만 생각하면 너무 좀 뭐랄까 보호받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주문 같은 근데 그 사실은 원의가 호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주문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맥락은 딱히 없는데 스토리로 따지자면 둘이 영화를 좋아한다 정도 맥락밖에 없는 건데 그 대사를 좀 거기에 넣음으로써 그리고 좀 독특하잖아요 그 문법이 안 맞잖아요 유 이즈 스마트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그게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해서 그 말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우리 피디님이요 딱딱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늘 다 하고 있어 오늘 막 택상 치고 막 볼펜 괜찮아요 게스트는 왕이니까 네 아무튼 다음 질문이 그 사랑스러움에 대한 작품의 테마가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움이잖아요 그쵸 테마랄까 기본 컨셉이랄까 하는 게 사랑스러움 러블리함이라면 그걸 떠올리게 하는 대사였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주인공 이름 같은 경우는 그쵸 뭐랄까요 호는 되게 직관적으로 나왔어요 왜 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었군요 뭐였는데요 자를 자를 때면 자르고 전 형수님 이름 때문인 줄 알았지 아 제 제 아내 이름 중에 호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었구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저는 직관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영향이 미쳤는지도 모르죠 네 그게 아름답네요 그 대답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 그 대답이 아름답네요 자연스러워 다시 갈까 다시 가죠 레디 뭐가 고 나 못 알아들었는데 마음속에 아내 이름이 남아져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로 호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랐고 이게 이름을 다른 걸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호만큼 뭔가 끌리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호는 호라고 지었고 네 원희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렇게 사이트 원래 니찬이라는 곳에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그 글쓴이를 1번이라고 불러요 아 그냥 무명 이름이 없어서 네네네 그걸 나나시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1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냥 옮긴 거예요 네네네네 원희로 원 그리고 이 그리고 나머지 이름 무진 같은 경우는 어 무진은 사실 무진기행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개 같은 안개의 도시잖아요 그 가장의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무진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생각나는 대로 지었다 모든 캐릭터 이름을 다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철학적이라는 말이 참 어렵죠 왜냐면 사실은 철학자들에게도 철학이 뭔가라고 하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작품에 있어서 되게 철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작가가 오래 고민하거나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입장 정리된 생각 결론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 철학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뭔가 의미를 더 생각하게끔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의 네레이션이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할 거리를 좀 더 많이 던져주는 본인은 아세요? 철학적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더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들 예 이해했습니다 풍부한 결 다치층적인 레이어 같은 느낌이네요 뭐라고 답했죠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아까 그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취사선택을 하지 못한 그런 그래서 좀 잘 못하셨던 것들을 이번에 호우에서는 굉장히 그걸 잘 레이어를 잘 쌓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시면서 원희의 네레이션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네요 원작에서 주인공을 보면서 저의 성격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서 제가 해소하지 않은 작품 내 의문점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원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작품의 캐릭터를 이해하다 보니까 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쓸 수 있게 된 느낌은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동료 작가의 말인데 이야기라는 것은 짜내는 게 아니라 우려내야 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내는 건 이제 내가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모았던 거를 쫙 짜가지고 다 보여주는 펼쳐내는 거고 우려내는 건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우러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오랫동안 끓여야 돼요 약간 낭만부와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 호우는 좀 억수씨 내면에 있는 것 중에서 성분에 해당하는 게 우러나와서 그런 건지 깊은 맛이랄까 방금 철학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좀 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많이 숨어있는 장면, 대사, 묘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반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작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세 번 읽으면 네 번째 읽을 때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 원작을 읽는 시간이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열 번을 읽었거든요 그거를 열 번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어쨌든 내용은 아니까 숙성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게 맥키에서는 결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할지 말지 그렇죠 저는 이미 결정해놓고 그냥 했죠 알겠습니다 자 벌써 2시간 반 가까운 엄청난 분량의 녹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끊어서 들으시면 좋겠다 네 오늘 주책맞게 느껴지네요 참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길이 하면 1, 2부, 2부로 나눠가잖아요 네 나눌까요 말까요 나누지 마요 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공룰피디가 전래절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왔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 들리가 있습니까 취재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장애 소재를 취재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 입히지 않고 취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호우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주제인 작품인데요 일단 그 작품 내에서 약간 청각장애인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스탠스가 좀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서 제가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일단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 자원봉사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자원봉사를 찾아갔더니 저는 운이 또 너무 좋았죠 당시에 갔더니 그때 제가 그걸 특별편도 한 번 그렸는데 장애인분과 직접 어울리기 힘들었어요 그냥 쭈뼛쭈뼛 괜히 신뢰될까봐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을 인솔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도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제가 딱 원하는 구화를 하실 수 있는 청각장애인 그런데 동시에 더 좋았던 건 그분이 만화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만화 지망생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분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특별한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 운이 좋았던 케이스지만 일단은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장소에 찾아가셔서 어쨌든 도움을 청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이면서도 좋은 팁입니다 일단 움직임을 시작할 것 일단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한 군데 더 학교가 나오는데 그 학교도 일단 무작정 찾아갔어요 제가 이러한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일단 움직여야 돼요 직접 뭔가를 해보면 그다음 방법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얘기지만 정리해보면 작가는 결국 전 기간 동안 내가 먹고 자라온 것을 작품으로 싼다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는 시간 오늘은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을 먹고 그려낸 억수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녹음 어땠어요? 두 시간 반 너무 긴데 어땠습니까? 아니 약간 좀 저는 그냥 재밌게 얘기했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주책이지 않았나 주책이죠 약간 어겨하듯이 했었어서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겨하듯이 했다는 건 막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편하게 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롱터뷰나 인터뷰 같은 자리는 작가님들이 약간 수세적인 느낌으로 좀 조심조심하게 안 그래요 다 막 하시던데 아 그래요? 다 막 하고 갑니다 안 들어봐서 모르는구나 저 안 들어봐서 모르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홍란진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너무 비몽사몽 막 행설수설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정말 집중 잘하고 하필 오늘의 다음 주 다음부터는 정말 집중 잘하겠습니다 반성모드예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는 만화가 동료 중에선 가장 길게 본 그러다 보니 현재 남아있는 친구 중에서 가장 길게 본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분의 얘기를 몰아서 들었더니 많은 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작가로 사는데 제일 크게 도움되고 있는 삼발이에 해당하는 세 개의 가르침이 있는데 셋 다 업수씨한테서 나왔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복습이 되고요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없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 술 먹으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치 그치 네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 두 시간 반에 가까운 긴 기간 오늘 롱터뷰 디럭스 판이고요 중간에 적당히 알아서 끊어가면서 들으셨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저희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억수 억수수와 함께했고요 전 지금까지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홍남주였습니다 네 억수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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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